도화동 주민센터에서는 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. 이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고령자, 장애인, 다문화가족 등 민원신청 취약계층을 위해 구슬민원을 확대 운영합니다. 주민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. 마포구 도화동 주민센터에서는 시민 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민원신청 취약계층을 위해 글 대신 말로 신청할 수 있는 구슬민원을 확대 운영합니다. 구슬민원은 민원인이 신청한 필요한 사항을 말하면 직원이 대신 신청서를 작성하고, 민원인이 신청서에 서명하면 이를 민원서류로 접수해 처리해주는 제도입니다. 기존 시행 중인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 신청 등 11종 민원사무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, 장애인증명서, 의료급여증명서 등 16종을 추가 확대해 총 27종의 민원사무에 대해 구슬로 민원신청이 가능합니다. 구슬로 신청이 가능한 민원사무의 종류는 도화동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. 이번 구슬민원 확대로 취약계층의 민원신청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.